으 으 으 으 뭔 소리야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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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소리였어? 나만 들린거야? 어 알바 가져다줘 뭐 시켰나보다 저는 아무것도 안해요 내 앞으로 사람들은 안오거든 다 저기 사람들이 있어 내가 안합니다 나는 사장이고 알바가 다에요 저희 직원이 다 합니다 요리같은거 많이 해드세요 요리 잘하면은 부인한테 이쁜봤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을 좋아해줄 부인은 없습니다 아시겠죠? 여러분은 여기까지 대어령의 나이트클럽 아 나이트클럽이 아니라 저기 나이트바 어 아 아 아 아 아 아 아멘